베이킹 일단 베이킹 그런 거여가지고 마침 저 요즘도 베이킹 좀 빠져있거든요 되게 뭔가 익숙한 재료도 있어서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최근에 쿠키 만들었는데 아까 이 쿠키 보고 저도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봤거든요 맛있는 빵들이 너무 많잖아요 치아바타도 맛있고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쿠키나 케이크를 해본 거 자신 있게 맛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시간이 빨라요 특히 올해도 빠르게 느껴진 거 같아요 원수도 못 봤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큰 거 같아요 저희 6주년 MD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고마워요 항상 원수 안녕 안녕 irony condu 분들이 reco которая gano구 w 다음 주 Ellie 우리 왜 우리